자 2부 12강 본선 경기 시작합니다. 가까운 쪽이 영웅 건너편이 미르산업입니다. 자 21점 단세트 경기입니다. 미르산업 선취 득점 1대0 이 경기는 1부 12강 가까운 쪽이 영웅 건너편이 미르산업입니다. 자 2부 12강 가까운 쪽이 영웅 건너편이 미르산업입니다. 자 2부 12강 가까운 쪽이 영웅 건너편이 미르산업입니다. 2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건너편이 미르산업입니다. 3부 12강 3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2부 12강 3부 12강 3부 12강 3부 12강 2부 12강 3부 12강 2부 12강 1부 12강 바로 바로 있다 있다 이따 이제 이따 오아 되게 있다 이제 동작으니 아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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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지배 커피 오시지배 커피 손질 안 차려? 이로 치지 말라고 세우야 세우야 caster 3.2명 caster 3.1명 caster 3.2명 caster 3.2명 caster 2.3명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이 경기는 2부, 2부 12강 경기입니다. 본산 12강 영웅대 미르산업 8대7로 미르산업이 리드합니다. 9대7 미르산업 리드 이 경기가 끝나면 1부, 1부 6강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100%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으 으 5 으 으 10대 8 미르사람 리드 1대 5 미르사람 3대 5 미르사람 1대 5 미르사람 2대 6 미르사람 아 아 아 아 예 악원 어 으 으 아 아 으 으 아 으 으 으 으 으 2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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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 나이스! 아! 이제 이제 하겠습니다! 서! 서! 나이스! 아! 이제 이제 다 돼! 자! 뭐 Đức 엘 der 오늘로 한가분 kids 형제수과 13대 10대 14대 13 가까운 쪽이 미르사럼 건너편이 영웅입니다 이 경기는 2부 12강 경기입니다 현재 습과야 14대 13 15대 13 잠시 후 네 형님 시청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16대 13 16대 13 11강 경기입니다 12강 경기입니다 12강 경기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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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루산업이 리더하고 있습니다. 매치포인트 미루산업 20대 18 1, 2, 3, 1, 2, 3, 4, 5, 6, 6, 7, 7, 8, 11, 8, 11, 9, 11, 감사합니다.